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보궐선거가 갖고 있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게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앞으로 선거 사기범들이 어떻게 할 건지를 그냥 명확하게 드러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사전투표자 수를 조작을 하겠죠. 사전투표자 수를. 이렇게 사전투표자 수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도 4.15 총선에서는 이번에 여러분 처벌을 받지 못하면 강서 보궐선거에 이런 부정선거를 한 사람들이 이렇게 조작을 할 겁니다. 제가 악담하는 것이 아니고 2024년도 4월 달에 국힘당은 대패할 겁니다. 대패. 이 사람들이 새로운 방법을 하나 더 찾아낸 겁니다. 그 방법이 뭔가 아니까 아니 골치 아프게 국힘당 여러분들 국회의원이 받은 표 훔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알라딘 램프 같은 통합선거인 명부에서 그냥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좀 만들면 되는 겁니다. 10월 11일 날 시운전을 했지 않습니까. 3만 7,100표. 사전투표율 기준 7.41%를 조작한 겁니다. 그걸 다 그냥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4.15 총선에서 비슷한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이번에 예고편입니다. 그래서 이러분들 앞에서 보시다시피 그냥 다 따블로 만들어준 겁니다. 간단합니다. 이 방법은 부정선거 수법 지고 아주 심플한 방법입니다. 그냥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만든 다음에 그냥 따블 정도로 그냥 다 집어넣어주면 다 당선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사전투표율 만 얼마를 올리면 되는 겁니다. 아주 쉽습니다. 사전투표 수를 사전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사전에 표수도 다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한 거죠. 그다음 여러분 보시게 되면 강서복을 사전투표 조작 핵심 요약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된 선관위가 발표한 걸 보게 되면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121장을 더블당의 진교원이 받았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60장이다. 정확하게 뭡니까 60장만큼 집어넣어 준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작을 심하게 해놓으니까 여러분들 뭡니까 차익값이 더블당은 플러스 17% 국힘당은 마이너스 16% 두 개 합치게 되면 34% 정도 나옵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까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34%를 조작한 겁니다. 4.15 총선에서 25%를 조작했습니다. 4.15 총선에서 12.5 마이너스 플러스 12.5 25%를 했는데 이번에 얼마나 했냐 34%를 조작한 겁니다. 그냥 국힘은 다음에 못 이깁니다. 완전히 처절하기라면 실패할 겁니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 생명을 간당간당 유지하다가 잘하면 인기 맞히는 거 잘 못하면 인기도 못 맞힐 수가 있는 거죠. 발본 세곤 하지 않으면 우유부단 하고 이렇게 하면 본인이 당하는 거 몇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칼을 쥐고 칼을 못 쓰면 본인이 칼을 만든다고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표를 도덕질한 것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푸른색의 선관에 쑤셔 넣어준 거지 않습니까 더 이상 뭘 해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야기하겠습니까 10월 11일 강석구청장 보궐선거는 간단합니다.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 선관위가 여러분들 더블당의 연합군이 어떻게 여러분들 국힘을 완전히 그냥 제압할 건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예고편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예고편이라고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이제 마무리 하는 시간 그렇게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답답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이제 오늘 우리가 얻은 확실한 성과는 10월 11일 강석구청장 보궐선거는 선거 사기범들이 그동안 널리 애용해왔던 7번의 선거에 사용해왔던 조작값 방식 국힘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소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쳐가지고 그것을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주는 이른바 조작값 방식을 이 너무나 선거 부정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고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작방법을 도입한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선거가 10월 11일 강석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이 조작방법은 앞으로 상당히 성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2024년도 4월 11일 총선에서 이 방법을 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알라딘 램프와 같은 통합선거인 명부 누구도 여러분들 볼 수 없는 통합선거인 전산상의 여러분들 사전투표자 수를 담고 있는 그런 통합선거인 명부에서 더블당 후보의 당선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을 만큼의 사전투표자 수를 만드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사전투표를 올리면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올리면 간단하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사전투표를 올리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이 문제가 너무나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한 것 같이 10월 11일 보궐선거는 실제로 사전투표율이 15.2%였는데 더블당의 진교훈의 당선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7.42%를 업시켜서 22.64%라고 대외적으로 공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 여러분들 사기범들에게 여러분들 손에 들어온 것이 3만 7천 100표입니다. 3만 7천 100표를 전부 뭡니까 누구한테 쏟아줬는 거 아니까 바로 진교훈이 함께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래서 압승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교훈은 이번에 사전투표 투표자 수 기준으로 34%의 격차를 내고 압승을 한 겁니다. 선거 부정 역사상 가장 최고의 세기로 조작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기록은 2020년도 4.15 총선 이고 전국 평균은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5%가 지금까지 맥시멈 최대치였습니다. 그걸 훨씬 상의하는 그런 조작 방법을 이 사람들이 동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짜 여러분들 사전투표자 수는 7만 6천 213명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뭡니까 3만 7천 표를 여러분 더해 가지고 11만 3천 313표로 여러분들 업시킨 다음에 그 조작한 수만큼을 모두 다 더블당국밖에 넘겨준 겁니다. 이번에 압승한 겁니다. 이 압승했는데 이번에 국힘당이나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께서도 아무 말씀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몇 사람들만 아우승 쳐다 끝날 겁니다. 그래서 선거 사기범들은 이번이 굉장히 터닝포인트입니다. 이번 것을 기하로 해 가지고 대단히 여러분들 강력한 용기를 얻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우리가 먹게 됐구나. 그래서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한 번 하기가 어렵지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부터 거침이 없습니다. 2024년 4월 10일에는 국민들이 제항하지 않냐는 40% 이상 경력이 조작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말을 못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작을 마음껏 할 겁니다. 대피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조작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이번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죠. 이번처럼 뭡니까 그냥 진짜 여러분들 득표수에 만큼 여러분들 더해 주게 되면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대피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저항할 수가 없고 여당이 여러분 대들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통령이 절대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이번에 이 사람들은 분명히 가지는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간 겁니다. 그리고 대선이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제 총선에서 대표를 하게 되면 그다음은 어떤 시나리오가 생기느냐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은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상태대로 몇 년을 가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그런 소위 선거 조작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경제가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훨씬 더 자기들이 숙건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해 가지고 다음에 대통령 선거도 화끈하게 조작할 겁니다. 이번에 선거 사기 세력들은 트라우마가 있었던 겁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국민들 눈치 보고 여러분 적당히 뭡니까 조금 건수한 차이를 이기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패배했다고 보는 겁니다. 앞으로는 무자비하게 조작할 겁니다. 왜 무자비하게 조작하더라도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절대로 대들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에도 여러분들 선거 부정을 다루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2024년도 총선에서 대표를 하고 2027년도 대선에서 여러분들 대표를 해 가지고 결국은 권력이 교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좌파가 여러분들 집권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국가를 여러분들 경영하거나 권력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여러분들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뭡니까 숙정을 하겠죠. 그 숙정 대상 가운데서 이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빠질 수가 없을 겁니다.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여러분들 문정권에서 사람들 잡아넣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대들겠습니까 조선 사람들은 뭡니까 본대로 몇 사람은 뭐죠 감방에 쳐넣고 나면 그 다음 다 입 다물고 다 두더지가 돼서 땅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그때 아마 방송을 안 하겠죠 이제는. 그렇게 이러면 권력이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일당 지배체제가 되면 어떻게 되냐 더블당의 성격이 586 운동권 출신들하고 그 후예들 그리고 특정 지역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심으로 계급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든 그 계급에 여러분들 숟가락을 대거나 끈을 만들어야 먹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막 다 엎드려지면 그쪽 여러분들 권력에 줄을 댈 겁니다. 그 일종의 뭐죠 연합체가 행성되는 거죠. 그리고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몇십 년 바뀔 가능성이 없더라. 영원히 바뀔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이 500년 간 거죠 뭐. 500년이 정권이 가는데 그게 돼야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너서클이 있고 이너서클 외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죠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좀 잔인합니다. 배타적이고. 이너서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외에는 철두출명의 수탈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올리겠죠. 왜 선거를 가지고 국민들이 제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올려도 이러면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규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겠죠. 기업인들 다 줄을 대가 뭡니까 자리실을 내면서 그렇게 연명에 살아가려고 하겠죠. 그리고 법과 전문대학 의학 전문대학 무슨 뭐죠 조금이라도 아이들 취직하는데 다 연고주의 정실주의가 여러분들 지배할 거 아닙니까 누구가 전화 걸어줘야 취업을 하는 겁니다. 누가 전화를 걸어줘야 의학 전문대학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연고주의 정실주의가 이러면 남미 에서도 극성을 부리지 않습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미국에 유학을 가 가지고 시카고 대학의 사회학과에서 이러면 굉장히 거물이 된 인물이 대중서를 썼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탈리아 출신인데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연줄이 너무나 강해 가지고 점검을 안 남긴다는 겁니다. 무슨 추천서를 다 말로 뭡니까 누구 아들 암흑의 아들 이렇게 이런 추천회가 다 뭐죠 교수가 되고 장관이 되고 차관이 되고 이렇게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숨이 막혀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게 되면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미국에 감사한다. 그런데 점점 미국도 정실주의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정실주의하고 연고주의가 자리 잡게 되면 그냥 그 정치 권력 이런 줄을 못 쓰면 조금이라도 사돈팔종이라도 권력을 못 떼면 그냥 예루한 겁니다. 이번에 조국 사태나 이런 걸 보면서 애들 집어넣는 거 추천서 그거는 그냥 애교입니다 그때 그 시대가 되면 정실주의가 연고주의가 확고히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한국은 무역에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경쟁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정치인들이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기업의 요소조소에서 다 뭡니까 줄을 대가 먹고 살려고 할 것이고 전번에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블룸버그가 베네수엘라 이름 취재한 것과 똑같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차베스가 집권하기 전에는 초콜렛을 만들어 파는 사장님 말씀이 6군데인가 여러분들 부처가 관련되어 있었는데 초콜렛 해외 수출에 지금은 17군데 된다 이야기죠. 숨이 막힐 거 아니면 다 뜯어먹는 거잖습니까 뜯어먹는 거 아무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사회에서 누가 여러분들 지금처럼 이렇게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때 부정성 거리를 막아야 된다 누가야 그때는 끝입니다. 저도 그냥 한 몇 년 정도 이 일을 그냥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그다음에 입을 다물겠죠. 그다음 나는 그냥 나가겠죠. 골베기 싫어가지고 조선 사람들 잘 살아라 이렇게 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경제학 분야에서 제도주의 확파라는 게 있는데 이 소위 정치권력이 만드는 게 정책과 제도지 않습니까 제도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헤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벗어날 수가. 그래서 선거가 중요한 겁니다. 선거가 있어야 권력이 교체가 될 거 아닙니까 영원히 여러분들 2027년도 대선이 끝나고 나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권력 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저보고 극단적인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는 거죠. 권력 교체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럼 그 사회는 물건 만들어서 파는 사회로서는 경쟁력을 점점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달라는 사람 많다. 그럼 돈을 어디서 구해야 됩니까 외국에서 구거나 아니면 수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내부 서클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을 백성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는 점점 몸조에 아기는 안 낳고 사람은 늙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재정 수요를 어떻게 충원할 겁니까 그래서 나중에 쓰레기통을 뒤지는 일이 있는 겁니다. 나라가 교육에서 경쟁력을 하게 되면 맨 처음 나오는 것이 인플레이션입니다. 화폐를 찍을 테니까. 그다음에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겁니다. 화폐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은퇴자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거죠. 은퇴한 사람들이. 정액 동급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점점점점 화폐가치가 떨어져야 돈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구매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모두가 다 가라앉는 겁니다. 물론 선거 사기 시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잘 살겠죠. 왜 돈 다 가져올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미래 전망이니까 100% 정도 맞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참조하셔서 미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여러분들 통해 가지고 권력 교체의 가능성이 여러분들 끝나게 되면 그다음 나라는 급속히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죠. 조심할 필요가 없는데 정치 권력이 어떻게 남용을 안 하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선거를 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해찬 입에서 여러분들 30년 장기 집권 50년 좌파 장기 집권에 왜 나왔습니까 선거를 지고 있습니까 금수완박법 선거율은 바로 앞두고 위성정당 만드는 거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선거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본인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우리가 권력을 다 지고 있다 국민들의 아우성을 제달을 할 수 없다 이야기죠 이렇게 이러면서 돌아가 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그냥 완전히 골로 가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번에 수출이 좀 안 되니까 대기업들이 법인시회를 제대로 못 내니까 무슨 뭐 수십조 정도 재정됐다 기억이 한 80조 정도 됩니까 그 정도 적자가 생겨 가지고 여러분들 달러방을 위해서 갖고 있는 외평천가 거기에서 돈을 여러분들 구워 가지고 지금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재정위기가 발생했을 때 평생 동안 여러분 약사 역할을 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광장에서 총 맞고 죽지 않습니까 본인이 총 쏴 가지고 평생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런 여러분들 왜 쓰레이동을 좀 디뎌야 되니까 왜 연금이 뭡니까 깎이고 연금을 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 구매력이 확 줄어들었습니까 그래서 국가의 제도나 정책이란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정치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국민들의 힘을 못 가지게 되면 그렇게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거기다 이런 한국은 또 어떻습니까 공짜 좋아하잖아요 때그지로 돌아다니면서 뭡니까 그냥 한 정치인에 매몰되지 않습니까 대중영합주의가 아주 자리를 잡기 좋은 그런 자양분이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다 무속성 이런 비슷한 집단지도 강하고 인물에 대한 그런 인물에 빠지는 그런 경향이 좀 강하잖아요 인물에 그 사람의 말이나 글이 아니고 여기 셈남팀이 김밥도 옛날에 1500인데 지금 3000원 이상인가 그런 일이 뭡니까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베네수엘나 아르헨티나 버스 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이런 베네수엘나에 독일의 공영방송 dw가 만든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그냥 보통 시민이 절규하지 않습니까 합해 가치가 뭐죠 5년마다 뭡니까 몇백 브러쉬 떨어지니까 그걸 어떻게 살겠냐 이야기죠 그게 남일 같습니까 남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에 봉사하는 생각을 갖고 선거부정 문제를 하트던 정상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뭐 메아리가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34% 정도 역사상 최악의 뭡니까 부정성을 당하고서도 김기현 대표가 아무 여러분들 공식 발언이 없는 겁니다 대통령 이름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검찰이 수사 지시를 안 하더라도 선거 전에 되면 티타임이나 이런 걸 할 때 행안부 장관을 불러가지고 가능하면 이번에 좀 공정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오 이런 식의 발언이라도 좀 하면 그러면 그것이 전해져가지고 선관위 좀 조심할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5월 달에 취임하셨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뭐죠 1년 4개월 만에 이렇게 역사상 최고의 뭡니까 부정선거를 감행할 정도가 되면 이미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권력이 엄청나게 누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정말 그 여러분들의 삶과 그리고 자식들의 삶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나 뭐 사람들이 다 뭐 다른 부분에 관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뭐 날아가는 거란 것은 그냥 뭐 개인이 그렇게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번에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선거가 정말 선거 부정 문제를 규명해온 사람으로서는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이런 선거가 일어난 다음에 3 4일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그리고 국힘당에서 보이는 반응을 보게 되면 정말 이거 참 어떻게 하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됐을까 심하게 이야기하면 하마스가 퇴를 했는데 입을 다물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체제가 무너지게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뭐죠 더불당은 아마 한우를 질렀을 겁니다 내심 이제 마음껏 부정선거를 저질러도 저희들이 아무 이름들 반항을 하거나 할 수가 없겠구나 뻔히 보면서만큼 나라가 망한 길을 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뭐 낙담을 드리고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누군가는 그렇게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해야 다들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부패한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이 정도 이런 부정선거를 했는데 잠잠하다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수준이 기본이 될 겁니다 앞으로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34% 조작값 기준으로 50% 정도의 부정선거를 하는 겁니다 그 수준은 뭘 뜻하는 거 아니까 4.15 총선에 서울 지역의 49개의 국회의원처럼 선거에서 최고로 조작을 많이 한 데가 50%입니다 그 정도 수준의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평균값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2024년도 4월 11일 날 이렇게 다 덮일 겁니다 덮이고 그냥 내일부터 또 웃고 떠들고 그냥 그렇게 돌아가 가지고 똑같은 선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총선을 하겠죠 그리고 국힘당 사람들은 공천한다고 야단 법석을 떼울 것이고 그리고 뭡니까 입으로 항상 무슨 우리가 200석을 얻니 180석을 얻니 이렇게 사기를 칠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은 정말 짧고 단호하게 그렇게 문제를 정리했고 내일은 선거 사기시력들이 찾아낸 최수법하고 예수법이 어떻게 다른지를 찾아냈는지라는 부분을 내일 방송에서 조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어가게 되면 선거 부정에 대한 그런 콘텐츠는 좀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